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 일의 중심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살 것인가 언제 팔 것인가 언제 진입할 것인가 언제 몸을 뺄 것인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인생살이를 하든지 간에 타이밍의 선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때로는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메가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는 타이밍과 관련해서 대단히 교훈적이고 시사적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천운이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경영환경은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조금 더 과하지 않습니다. 현대산업개발 HDC는 간발의 차이로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 정말 천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항공업이란 것은 빛이 빠진 독의 물붙기에 해당할 정도로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인수기업도 경영위기를 겪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입니다. 아마도 현대산업개발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조금 일찍부터 아시아나항공 매입에 대한 본계약을 맺었다면 현대산업개발도 대단히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업이든 인생이든 운이 따라줘야 되고 한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신속히 몸을 빼는 것도 지혜라면 지혜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미련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과감히 털고 새길을 가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산업은행과 현대산업개발 HDC입니다. 채무자인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라도 얼른 빨리 제값을 받고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산은의 목표는 빨리 팔아넘기는 겁니다. 거길만이 손을 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현대산업개발 측의 입장은 밑빠진 독에 물붙게 해당하는 물건을 인수해서 깊은 수령에 빠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서로의 이익은 완전히 다르고 입장도 다릅니다. 당연히 선택도 달라야 됩니다. 8월 3일 날 산업은행의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글 산업은행 회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현대산업개발이 요구한 아시아나 제실사를 거부함과 아울러서 현대산업개발의 요구가 인수를 위한 것이 아닌 발을 빼기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뜬금없이 미국 기업사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통업계의 당시에 쌍비기였던 몽고메리와 그 다음에 시얼스의 대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몽고메리는 투자에 소극적이었고 시얼스는 거의 파격적으로 확장 전략을 폈습니다. 결국 몽고메리 워드는 2000년 12월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화에서 이동글 회장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회사가 성장할 타이밍을 놓치는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동글 산업은행 회장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냥 재임하고 있는 동안 일은 모두 다 책임으로부터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너 소유자는 모든 것을 책임지하는 것입니다. 오너는 자신이 처음 인수를 결정했던 시점에서의 경영환경과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의 경영환경이 180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옛날 조건으로 기업을 인수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실사 없이 또 어떻게 인수하겠습니까? 만일 누군가 저에게 당신 같으면 인수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절대로 인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만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겠다고 상대가 이야기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인수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 조건으로 지금 코로나19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항공업과 호텔업입니다. 인수는 곧바로 인수하는 기업의 죽음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은행은 보유한 아시아나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최대 주주에 오른 뒤에 자금을 공급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아시아나가 또 하나의 공기업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한 번 공기업이 되면 이를 고착화하는 기득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민영화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거셀 뿐만 아니고 또 이와 같은 것이 경영 상황도 대단히 크게 악화시키게 됩니다. 대우조선이 그 같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코로나19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기간산업의 국유화 사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왔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마 일어날 가능성 높게 봤습니다. 물론 국채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주류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국유화인가 이렇게 논란이 붙을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정부 소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유화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유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찌끈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나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많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자기 사람을 심어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아시아나 사례처럼 민간 매각이 쉽지 않아서 국유화되는 그런 기업들이 속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론과 진실의 핵불을 높이 올리는 온라인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창에서 공데일리를 누르시면 공데일리신문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방송인 공TV도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셔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의 한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 자원에서 사회로 부정선거와 함께 출범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8월 4일날 방송되었던 무지한 정치인들 세입자의 눈물이라는 방송을 보시고 이영란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양쪽 다 불편한 것은 또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은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 다닐 걱정도 없고 전세나 월세가 올라갈 걱정이 없으니 무엇이 문제 있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임대차 3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두 불편하게 하고 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또 시장에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전세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또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또 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임차인들의 주급이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 부분에 가장 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일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도 그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피해도 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가구 다주택자들에게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임대시장 자체를 뒤흔들고 임대시장 자체를 크게 축소하거나 이런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시장을 뒤흔들고 임대 물량을 줄인다는 그 자체가 바로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점점 정부가 모든 주택을 매입해서 그것을 아마 광급 물량으로 공급하는 그런 체제를 지향할 수도 있겠다. 이분들이 만일 장기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그것을 어디에서 엿볼 수 있는가 하니까 그렇게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고작 내놓은 안이라는 것이 50층에 공공임대주택을 상당 부분 집어넣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아무튼 현재 586의 정치 세력을 생성하고 있는 그 운동권 출신들은 공공 공영 이런 부분에 대한 향수나 애착이 무척 강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부분은 비효율과 낭비로 직결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정말 임대시장에서 앞으로 혼란이 걱정스럽습니다. 생각 때문에 다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영란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씨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